자막에서 만나요. 도망쳤어! 부셔잖아! 으하하하하하! 바로 내 보고가 느껴지는가! 용기가 가상하거든 나의 광길에 느껴라! 도망쳤어! 신나게 놀아보자 거기냐? 저거 태워지마! 강아지 찬양 소흑 도망쳤어! 구я! 전부… 줄려버릴 거예요! 도망쳤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부 질러버릴 거에요 전부 태워주마! 부서져라 전부 질러버릴 거에요 확실히 아무리 아아아아아아 아아 아아 신의 힘 셔프 태워주마 미안해요 하지만 주인님의 마음이라 부서져라 유야 유야 전부 수으면 죽어버릴 거에요 무섭을 태워주마 전부 죽어버릴 거에요 부서져라 전부 안해 질러버릴 거에요 거기냐 거기냐 무섭을 태워주마 끝이라고 생각나라 주인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